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방금 김웅수 기자 설명대로 세금 체계가 바뀌면 비싼 집 있는 사람들,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?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, 생각보다는. 생각보다 그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내야 할 세금은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? 늘어나죠, 늘어나는데 지금 말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 단순한 산수만 해봐도 답이 좀 나오는 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종부세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에 비싼 집 혹은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한테 정부가 세금을 더 얻는다, 종부세를 더 걷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0억 원을 더 걷게 됩니다. 900억 원을 더 걷게 되는데 그걸 27만 명이 나눠서 내거든요. 그러면 900억 원 나누기 27만 명 하면 한 사람당 추가로 내는 세금이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32만 8천 원입니다.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게 몇십억짜리, 30억, 40억 사는 사람들한테 물리는 재산인데 1년에 30만 원. 4년을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값에 비하면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겁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사실 이런 계산을 안 해 본 건 아닐 텐데 이걸 알면서도 그럼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? 말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세게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좀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참여정부 때 바로 이 종부세, 부동산 세금 때문에 여당 쪽에서 쓴맛을 본 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특히나 대표적인 게 원래 지금 현재 정부의 타겟이 다주택자들인데 종부세를 집 많은 사람들, 다주택자들한테 더 세게 물릴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선 상태고요. 정부가 봐서 하겠다는 식으로. 반대로 한 집, 일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오히려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야당이 아니라 지금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안을 가지고 정부가 이번 달 말에 최종안을 낼 텐데 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여론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괜찮다고 하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 뜨뜻이지근한데 이런 좀 안 좋은 비판이 이어진다면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세금을 더 종부세를 세게 물린다거나 혹은 지난주에 김현미 장관이 운 뗀 것처럼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좀 더 내게 한다든가 이런 카드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나올지 꺼낼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앞으로 8시 뉴스에서도 계속 이렇게 친절한 경제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범주 기자였습니다. 신나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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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씀